여러분 안녕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잘 지냈나요?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번 달 말씀은 빌리뽀서 2장 7절 말씀이에요 말씀에 따라서 목소리 크게 따라해볼게요 자 말씀 전파 준비 야! 말씀 전파 시작 말씀 전파 짠 짠 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리뽀서 2장 7절 말씀 아멘 예 여러분 정말 잘했어요 이번 한 달간도 이 말씀 매일매일 암송하고 그리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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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